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땅 주시는 건 감사해요. 근데 강사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 보고 애국당에서 나왔잖아요. 믿음 없다고 하시는 건 너무 반호하신 거 아닌가요? 반호박인가? 반경 분위기인가? 네, 정탐하고 그런 거는 믿음이 없어서 확인하고 정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땅 보러 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냥 땅 보러 갔다. 차차는 정탐꾼들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요즘 가난 부동산도 많거든요. 많이 봤어요. 그냥 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 하니 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뭐 그냥 단순 호기심으로 보러 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강사님이 너무 이제 악평을 했다.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못 믿었다. 이렇게 너무 좀 냉정하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현실적으로는 정확하게 얘기를 했겠죠. 적과 꿀이 흐르지만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기에는 우리의 군사령이나 모든 것이 너무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맞지만 제가 너무 단호박이었나요? 너무 단호정도? 우리 차차님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네, 상처받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아까 우리 차차님 제가 우리 차차님을 데리고 맛집을 갑니다. 그런데 맛집을 가보니까 차차님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음식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부산에는 미역국을 끓일 때 생선을 넣어서 끓이거든요. 혹시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처음 드셔보시죠. 아마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선이 들어간 우리 그 납샘이라는 정확한 물고기를 모르는데 부산에 끓는 납샘이라고 불러요. 약간 좀 납작한 물고기를 가자미? 가자미처럼 비슷하게 생긴 그런 물고기인데 곡을 노려서 미역국을 끓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 번 드셔보세요 하면 서울 사람들 대부분이 다 어떤 반응이냐면 어떻게 미역국에 소고기도 아니고 소고기도 아니고 생선이 들어가 있지? 너무 비리지 않아요? 딱 이 반응이에요. 비릴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먹어보면요. 하나도 안 비리고 소고기가 들어간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알지 못한 것을 뭔가 제가 소개하면 뭐 하겠습니까? 처음에 약간 어? 긴감인가? 의심부터 하겠죠? 맞아요. 네. 그런데 먹어보니까 너무 뭐하냐면 맛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어? 우리 차차님 저랑 밥 먹으러 가실래요? 맛집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차차님은 저를 의심할까요? 아니면 그 맛집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까요? 기대감을 갖죠. 빨리 가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갔는데 한 번도 못 본 음식이 또 나온다 할지라도 아 도전을 해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뭔가 이렇게 맛집을 한 번 소개할 때도 사실 경험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한 번이면 돼요. 네. 아니면 정작 좀 너무 생소하거나 이런 거면 한 두세 번 정도.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만일 제가 우리 차차님을 계속 맛집을 데려가는데 열 번을 데려가는데 열 번 다 데려가기 전에 뭐 아니면 의심부터 합니다. 맛있을까? 이거 어떻게 먹어? 맞죠. 딱 그런 반응이면 제가 우리 차차님을 데리고 갈까요? 안 갈까요? 이제 가기 싫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왜 열 번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아까 우리 악플에 상처를 받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기간 가운데 이제 그들이 추레굽해서 가난한 땅 앞에 오기까지 약 1년 조금 넘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너희의 불평과 원망을 듣고 참으면서 너희들한테 나의 능력을 보여준 게 열 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 숫자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역시 디테일. 그럼 1년 시간에 열 번을 한 거예요. 사실 거의 매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기적과 이적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 번을 한 거예요. 네. 그럼 그 열 번이 또 궁금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그 열 번의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 처음 얘기했던 그 출애굽에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널 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냐면 원망했어요. 아. 다 죽었다. 네.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고기도 먹고 막 밥도 먹고 막 살았는데 저 멘트는 저기 광야에서 한 멘트 같은데 아. 그런가요? 우리 헷갈리죠? 근데 그때도 그 멘트 안 했을리라는 그런 법은 그렇죠.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멘트가 사실 비슷하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 맥락이거든요. 왜냐면 이때도 뭐하냐면 우리를 죽게 하려고 출애굽 시켰냐 이하느냐 아. 맞아. 그거였어요. 아까 우리 가난한 땅을 정탕하고 나서는 뭐합니까? 죽게 만드는 땅이야. 막 이랬죠. 그러니까 멘트가 항상 똑같아요.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렇게 꼭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랬냐? 이러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불이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면서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제 홍해를 뭐하십니까? 가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이제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홍해 완전히 몰살됨으로써 수장되는 거죠. 수장됨으로써 애굽 군대를 물리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겁니다. 사실 그거 그 사건 하나만 해도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일이잖아요. 아무리 자연, 과학이 발달한들 누가 그렇게 신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하죠. 역시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다.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해놓고 딱 3일 지나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또 원망을 합니다. 딱 3일 후에. 네, 딱 3일 후에. 갑자기 나죠. 이제 사망으로 갔으니. 맞아요. 그래서 이거 작심삼일은 정말 이 시대 불문, 나라 불문, 만국 공통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엄청난 걸 보면 사실 한 달은 좀 갈만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감동적인 영화를 받아온 일주일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딱 3일. 3일 만에 목마르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마침 물을 딱 달게 했는데 또 물이 쓴 거예요. 물 맛이요? 네. 그러니까 못 마실 물을 또 우리에게 줬다고.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물을 달게 만들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기도 하시고. 또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주기도 하시고. 왜냐하면 이제 또 광야 생활하니까 애굽에서 들고나 먹을 게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어 물을 먹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방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아여주시고. 나중에 또 신명기 말씀을 보면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게 가능해요? 우리 세탁기만 몇 번 돌려도 이게 옷이 막.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 시대에 처음보다 지금 천이 훨씬 더. 네. 질의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얻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니면 그렇게 그들을 뭐하냐면 지켜주시고. 지켜주신 거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을 얘기하자면. 오늘날로 보자면 에어컨하고 난방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니면 그들을 정말 잘 보살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여우수화가 등장했던 아말렛과의 전투도. 사실 하나님은 노예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두려워해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까 봐. 사실은 가난 땅으로 가는 가까운 길이 있었는데요. 저 밑에 광야로 일부러 돌리세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가실 장막도 좀 지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좀 배워야 되고 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밑에 길로 돌려서 보냅니다. 그래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돌려보냈는데 아말렛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피하려고 했지만 이 아말렛이 먼저 시비를 건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언제 전쟁을 해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무기도 부족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완전 무서웠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재단 이름을 여호와 니씨라고 하거든요. 니씨라는 것은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이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씨, 여호와 라파, 잘롬, 산마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 들어봤죠? 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씨 하면 승리하시는 하나님, 라파 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샬롬 하면 평강의 하나님, 산마라고 했을 때는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앞에서도 또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땅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확신이 흔들렸죠. 봤지만. 맞아요. 그런데 차차연님은 원래 약간 MG세대들도 조금 뭔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세대잖아요. 네. 신이 이런 믿음을 주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봤는데 그래도 그 앞에 내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그때 신을 믿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그 홍이 갈라지는 기적을 본 순간에 와 하면서 매료당할 것 같아요. 믿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약간 시간이 지나면 좀 잊혀질 것 같긴 하거든요. 3일 후? 네. 3일 천하로 끝나는 거죠. 아, 차차도? 네. 그리고 왜냐하면 사람이 좀 자기 삶이 너무 힘들어지면 시야가 좀 좁아지게 되잖아요. 네. 약간 지나가는 일들은 좀 추억으로 생각하고 그럴 것 같아서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 그땐 그랬지. 우리 애국 이지트에서 10가지 재앙도 봤잖아. 홍이 갈라지는 것도 봤잖아. 막 이러면서 얘기할 것 같아요. 좋았던 건 그냥 추억일 뿐 지금은 아니다. 네. 현실에서는 또 다른 거죠? 네. 아무리 좋았던 기적에 대한 추억이 좀 흐려진다고 해야 되나요? 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며칠 전에 독립을 했어요. 네. 처음에 그 준비하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대출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이런 좋은 입지의 매물이 찾을 수만 있다면 제발 제발 이렇게 했어요. 결국 방을 얻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매달 나가는 돈이랑 원룸에 익숙해지면은 집만 구해도 행복했던 그 과거와는 달리 집 안에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할 수 있겠죠. 뭔가 답답하고 더 좋고 넓은 곳으로 이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잠시 집 구해서 감사합니다 했다가 이 집은 너무 작아. 어떻게 내가 이런 집에 살아있게 된 거죠. 이게 약간 현실적인 사람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요. 공감이 됩니다. 긍정 MC 차차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를 하면서 보내고 그럴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좀 다릅니다. 우리 라쿠님은? 네. 저는 뭐 MZ세대니까 MZ세대 말투로 하자면 뭐 사봐서 하겠지만 빼바켄트에 존 못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하는 거 처음쯤에 지금 이게 뭔 소리야?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라쿠님의 삼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MZ세대도 그런 거 안 씁니다. 안 써요? 저는 끼어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쿠님의 일단 제가 외계어를 해석을 해드릴게요. 네. 남은구님도 지금 끼어드는 거예요. 지금 끼어들고 있어요. 저는. 사바사. 사람 바이 사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빼바켄트. 확실히 켄트. 확실히 존 못 사지라면 좋다 못해 사랑하지.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주시는데 나는 이거 무조건 한다고 이런 거죠? 그렇죠. 어우 킹받네요. 킹정이죠. 킹정. 정작 MZ세대는 안 쓰는 말을 저희 세 명이서 엄청 열심히 쓰는 것 같아요. 나 공부하고 있어요. 또 한 명은 해석해가지고. 그렇죠. 이미 이제 MZ세대에서 한말간 멘트들을 저희는 지금 공부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적응하기 쉽지 않네요. 네. 아니 우리 하늘과 청취자분들 중에는 또 이렇게 설명을 바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너무 친절해요. 더 길어지면 청취율 떨어질 것 같으니 제가 또 질문 하나 또 해보겠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 또 하나님이 정탐을 또 허락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또 가난한 땅은 내가 주겠다고 하신 거니까 사실 전지전능한 내가 주기로 한 거니 뭐 어차피 전쟁에서 이길 거라서 정탐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기분 나빠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성경에서 보면 정탐을 해보라고 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정탐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정탐을 요구하는 마음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아니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라 다 알고 계셨지만 그래서 처음 바람광래에서 명령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땅을 취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적과 끌이 흐른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면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이 정탐을 좋게 여기고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정탐꾼들은 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구나. 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면 이 땅 우리한테 주실 거니까 좋아. 우리 이제 이 땅 가지러 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게 사람이 원래 나약한 존재이니까 당연히 그런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 거부의 사람들을 보고 하면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없애주려고 눈으로 확인시켜 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나 다를까. 그렇죠? 오히려 악평을 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조금 더 와 진짜 이 좋은 땅 우리가 얻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기를 바랬지만 결과는 이제 악평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악평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땅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땅이다. 이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백번 천번 양보해서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고판 후에 전쟁이라고는 아말렉과의 전쟁 한 번 외에는 전쟁의 경험이 없는 민족인 것은 사실이었어요. 무섭긴 했겠어요. 네. 진짜로.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줘도 이게 나에게는 아직 너무나도 어설픈 일이고 경험을 해보지 못한 일이고 특히나 전쟁은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충분히 알기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눈앞에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막상 또 실전에 들어가면 그게 굉장히 사실은 두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앞에서 열심히 이제 회의를 했지만 우리 차차 MC가 이번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만 막상 들어오면. 그렇게 안 되죠. 약간 좀 주눅이 들고 그렇게 안 될 수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약간 주눅 들어있어요. 저랑 나궁금님이 약간 그. 아니에요. 지금 통해 안 그런데. 괜찮아요. 너무 잘하십니다. 좀 더 괴롭혀야겠는데. 저 아직 공정파워로 이기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우리 라쿠님이 주눅 들었다. 어떡해. 우리 라쿠님을 띄워드려야겠어요. 저는 라쿠이 편.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전쟁이라는 것을 눈앞에 두고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굉장히 좀 두렵고 주저함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쿠님이 군대 얘기도 했지만 군대에서 군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거든요. 우리가 항상 훈련은 해요. 전쟁이 터지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늘 훈련을 하지만 한 번씩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전쟁이 터지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훈련을 빡시게 한다 해도 언제 어떻게 훈련이 걸릴 거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그런 거 없이 진짜 누군가가 내 앞에서 총을 쏘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가 내가 진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총을 쏘고 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무도 자신 있게 야 나는 진짜 전쟁이 벌어져도 난 잘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막상 없다는 겁니다. 저기 이제 뒤에 군대를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왠지 전쟁 터져도 내가 막 살 것 같고 나는 최후의 생존자가 될 것 같고 모든 악당을 혼자서 다 무찌를 것 같지만 막상 군대 가보면 정말 그 전쟁이라는 벽은 굉장히 좀 많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처럼 현대화되고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죠. 아니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땅을 눈앞에 두고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강사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저할 수도 있다라는 또 이해를 해주고 계시는데 저는 이 가난한 땅을 보고 정탐을 하고 약평한 사람들이 예전부터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또 이런 의심이 또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적도 보여주시고 항상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셨는데 그 약속대로 가야 될 가난한 땅을 갑자기 못 믿는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네.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앞에서 갑자기 믿음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사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그들이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들의 마음 중간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완벽하지 못한 모습이 결국은 힘든과 어려움과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이 왔을 때 뭐하냐면 그 믿음이 보이고 드러나게 되는 거이죠. 그게 어디에서 보이냐면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주저는 할 수 있어요. 주저는 할 수 있지만 악평하는 것과 주저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죠.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배우의 연기를 보고 연기를 안 좋아할 수는 있어요. 연기를 잘 못하네?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보고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과 악플을 다는 것은 이건 엄연히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요. 힘듭니다. 우리가 여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너무 무섭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면 그건 괜찮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도와주실 방법을 찾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줬겠지만 그들은 주저하는 게 아니라 뭐하냐면 악평을 했다는 겁니다. 악평을 했다라는 것은 일단은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1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감사함이 다 사라진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못할래? 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제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음식을 저를 위해서 열심히 차려주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차려주다가 음식을 한번 태웠어요. 그런데 태운 거 가지고 너 마누라가 집에서 음식이나 태우고 뭐하냐고 이러면 그거는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이제 밥 못 먹는 거죠. 맞아요. 만약에 매번 태웠다면 매번 태웠다면 태웠을 때 또 왜 그러냐 하고 뭘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어쩌다 한번 그렇게 태웠는데 그거 가지고 제가 막 뭘 한다는 것은 일단 뭐하냐면 제 부인에 대한 존경이나 배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사람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 나오는 그래서 그 폭언과 폭행 이런 걸 보면 우리 남편은 원래는 좀 조용한데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술만 마시면 그래 화가 나면 그래 그런데 술만 마시고 그래 화가 나는 그게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하나님 들어가기가 너무 겁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악평을 하고 불만을 말하고 죽음의 땅이라고 딱 정의를 내려버리는 것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존경도 배려도 감사도 없다라는 거죠. 하긴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한테 악평을 하진 않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동안 베풀어 주신 게 있는 입장이면 갑자기 한 번 막 힘듦이 왔다고 가서 이거 죽음으로 내몰 거냐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동안 내가 해준 건 뭔데?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 같으면 다신 안 보겠죠. 맞아요. 손절이죠. 보나 바라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도 믿음도 없다 보니까 가난한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요. 그냥 있는 현실로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뭐밖에 없냐면 강대한 민족. 그것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유난히 신명기나 여우수화를 읽어보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옆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두려워하고 주저할 거 알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옆에 있으니까 걱정마. 내가 같이 할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건 사실은 딱 좋다가도 계속 좋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없죠. 아까 우리 차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적을 봐도 와 할 것 같지만 사실 기적이 반복되면 그거는 일상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없기 전에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맞아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진짜 혁신이다. 놀랍다. 하지만 이제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더 이상 혁신이라고 놀랍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없죠. 그냥 당연한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만나를 주고 매출하기를 주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줌서 우리는 와 대단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그냥 일상이었죠.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감사함을 가지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왜 그런 걸 보면서 믿음이 없으라고 하겠지만 이미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또 힘들고 어려운 곳이 오면 또 주저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 왜 또 주저해 너 왜 또 낙심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럴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힘내라. 주저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굉장히 온화하게 이렇게 설득하시고 힘이 되어주셨네요. 그런데 그렇게 온화할 때 좀 믿었으면 좋은데 결국은 그렇게까지 했지만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를 않았던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가나한 땅을 정탐한 이 정탐꾼들이 진짜 가나한 사람들을 보면서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비주얼 그런 부분들 보면서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곳에 대해서 악평을 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죽음이 눈앞에 있게 됐으니까 아 뭔들 못하겠어요. 저라도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 것 같거든요. 애굽에서는 비록 종사리를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게 칼맞아 죽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죽느니 종사리를 하겠다. 노예 생활을 택하겠다. 살 수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랑 대화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까부터 우리 차차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히 몰입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그래도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아무리 좋아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뭐한 거냐?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꾸 우리 차차님이 이스라엘 백성 편을 듣는 게 아니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무서운 상황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포기하고 갑시다 하는 이 수준이 사실은 아닌 겁니다. 예를 들면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거는 어떤 정도냐면요. 이제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그런데 살다 보면 서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생기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절대 서로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부인이 힘드니까 남편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널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내가 너 만나기 전에 나 좋다는 사람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때 나한테 결혼한 전 그 사람 저기 어디 사장이 돼가지고 지금 60평짜리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데 내가 차라리 너 만나지 말고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안 돼. 이거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싸워도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인 겁니다. 부부라면요. 그래서 이 말을 했다면 진짜 남편이 그것만큼 큰 상처가 되는 말도 없죠. 그거 못 잊죠. 그렇죠.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가자 이것은요. 뭐냐면 그냥 지금의 현실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예요. 분명히 애굽에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을 고역을 하는 거죠. 네. 정반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억지로 이끌어낸 것도 아니고요. 사실 이들이 고역에 힘들어서 우리 좀 애굽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외쳤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뭐합니까? 그러면 가난한 땅으로 갈래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한 겁니까? 예. 예 하고 나온 거예요. 결국 본인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들이 선택해놓고 갑자기 누구한테 원망하냐? 화살은 하나님께로. 우리 가난한 땅은 죽음의 땅이라서 못 가겠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가겠다. 이거는 내가 너랑 결혼하기 전에 차라리 내가 그 남자를 만났어야 하는 건다. 이 말이랑 뭐한 거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맘상.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이 힘들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못된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거죠? 불평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들어준다. 이렇게 했더니 불기둥 주시고 이렇게 했더니 불기둥 주시고. 약간 금쪽 같은 내 새끼 아닌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게 힘들어도 어느 순간되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내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알아주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자꾸 베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하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뭐 하면 돼? 불평하면 돼. 엉망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어쨌거나 들어주셔. 때로는 몇 명이 죽어나가기도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일단 우리가 편해지니까. 그런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나가지고 너 이제 가난한 땅 안 주겠다. 다시 광려로 돌아가라 하거든요. 그런데 돌아가라 할 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뭐 하냐면 안 돌아갈래요. 가난한 땅 전복하러 갔다가 오히려 전쟁에서 져서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들은 지금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네요.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 불평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완전 못된 습관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힘든 거 싫어. 그냥 나는 편하고 싶어. 라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철이 없기는 하네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땐 더 하시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여우수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지금 분명히 눈앞에 있는 현실은 어려운 게 맞아요. 어려운 게 맞지만 그걸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우수와와 갈렙은 그 땅의 현실을 똑같이 보고 왔잖아요. 똑같이 보고 왔는데 여우수와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서 하나님은 떠났으니 우리가 저곳으로 정복하러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자. 믿음의 눈이 있으니까 그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해도 여우수와와 갈렙에게는 뭐로 보이냐?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한 끼 식사. 하나님이 잘 차려놨어. 우리는 가서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돼. 먹으면 돼. 마음 편하게. 그렇죠. 그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10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존경도 없고, 불평불만은 만큼. 그렇죠. 감사함도 없고, 불만한 마음밖에 없고. 그냥 내가 좀 더 편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축복은 뭐냐면 내가 편한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내가 편한 게 축복이에요. 아니죠.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룸으로써 그 하나님이 주시고 다닌 모든 복을 받는 게 그게 축복인데 그냥 사람들은 뭐 하냐면 자기가 편했으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은 눈앞에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현실의 장벽, 문제들을 받아들이는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게 극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명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현실의 문제는 현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콩깍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콩깍지가 시면 그 사람이 뭘 해도 뭐합니까? 다 좋죠. 아까 우리 라쿠님이 저는 욕설은 아닌 것 같은데 했지만 저는 콩깍지가 시면 그 사람이 방귀를 끼든지 욕설을 하든지 그게 다 뭐하냐면 예뻐 보여요. 그렇죠. 예뻐 보여요. 네. 그럴 수 있죠. 와, 착하고 선한 줄 알았는데 매력도 있구나. 이런 반전 매력이 이런 천사가 방귀도 끼는구나. 네, 맞아요. 이런 인간적인 면이 오, 이 두 분 아주 근데 너무 싫어요. 네. 이 사람이 싫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가증스러워 보이고 싫어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사람이 싫어 보일 때가 언제나면요. 내가 싫은 사람이 맞는 말 할 때 제일 짜증나요. 아...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싫은데 하는 말마다 따박따박 맞는 말이야. 그럼 세상에 그만큼 싫은 게 없거든요. 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아휴, 아휴, 그럴 줄 알았다. 우리 이렇게 되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좀 실수를 하면 그래,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게 너의 매력이야. 네.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잘하면요. 더 꼴 보기 싫어요. A부터 Z까지 다 싫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는 말을 해주시고. 그냥 그래서 우리 재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현실의 문제를 봤지만 결국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 불평과 원망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라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내 곁에 두고 뭐 하냐면 쓰고 싶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이건 아닌 겁니다. 그냥 이용만 하고 자기는 그 뜻대로 하고 싶지 않은 거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우리 성경을 배워야죠. 이러면 그래요, 제가 하나님 믿었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이러면서 성경 배우는 사람이 별로 없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큰 문제가 없으면 굳이 내가 성경을 왜 배워야 돼. 그러다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때로는 금식하고 하나님 저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막 새벽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신앙의 중심이 바로 누구인 겁니까? 자기 자신인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편하면 하나님이 짱인 거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나쁜 분인 거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라 이게 제 모습까지 막 멘치가 되면서 같이 찍으면 딱 끈적끈거리기 싫겠어요. 왜 이렇게 해서 강사님 말씀 듣는데 내 생각이 나지?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거는 저희가 선택해서 이제 하나님을 쫓아가기로 약속하고 믿기 시작했는데 뭔가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는 거죠.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나. 근데 이런 원망은 결국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그런 현실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걸 우리가 요소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 그냥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면 좀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저도 궁금한 게 12명의 정탐금 중에 10명이 안 좋다고 평가하고 2명이 좋다고 평가하면 10명의 말이 맞는 거 아닐까요? 다수결로. 인지지. 네. 거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두 명도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을 믿어서 가난 차지할 수 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한 걸까요? 그냥 혼날까 봐 말이라도 좋게 하자인 건 아닐지. 네. 우리가 뭐 다수결이 사실은 일방적인 민주주의의 방식이죠. 그런데 다수결이라는 것은요. 답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렇게 갈 수 있지만 답이 정확하게 있다라고 하면 그건 다수결과 상관이 없습니다. 네. 진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맞는 건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이 다수결로 만약 이 세상이 왔다면 사실 이 세상이 이렇게 발전을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수결은 뭐 아니면 하늘을 날 수 없어였는데 하늘을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라이트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늘을 날고 있죠. 그렇죠.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있었고요. 그렇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다수결 가운데서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수결로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은 그거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물론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하지 말자, 가지 말자, 이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대다수가 맞을 때가 많지만 그런데 진리라는 게 있을 때는 기준이 정확할 때는 그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말한다 해서 진리거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 자체가 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가난한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뭐가 되냐?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소아와 갈릴레오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믿음을 말했던 것이고 열명은 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은 죽음의 땅이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뭔가 내가 좋다고 신앙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기독교 신앙은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거는 신앙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 저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해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게 맞는 게 아니라 결국 기준은 성경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기준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강사님,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요소아와 갈렙을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왜 그렇게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네. 요소아와 갈렙이 단순히 의견이 달라서, 자기들과 의견이 달라서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요소아와 갈렙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말하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요소아와 갈렙의 믿음이 있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없는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편하고 싶은 모습이 요소아와 갈렙을 통해서 다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이제 그러니 자신들을 정당화시키려고, 자기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현실이 저런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고 싶어서 요소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합리화네요. 맞아요. 진짜 이중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면서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처럼은 보이고는 싶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나 하나님 잘 믿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뜻을 우리 알아봐야 되지 않겠니 하면 그건 싫어. 그건 싫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알면 이단에 빠진대. 그냥 몰라도 믿게만 하면 된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당연한 거지. 라고 하는데 신천지 사람들은 뭐합니까? 성경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은 이거니까 순중해야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자기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 드러나면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과 뭐한 겁니까? 비슷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가자 하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믿고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고 참된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우수와 갈렙,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 분이 계시잖아요.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굉장히 든든한 이 세상 그 누구의 부호보다도 든든한 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더 무너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신앙이 아직 없는 분이라면 이렇게 힘들고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고 느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세상에 계신 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인 분들이 뭐를 좀 느꼈으면 좋겠냐면 아, 그래. 세상에는 정말 믿을 만한 게 없구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냐면 자기의 가족도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요즘은 워낙, 물론 미디어가 발달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까지 알게 되는 그런 건지도 모르지만 요즘은 워낙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을 만한 건 뭐 밖에 없냐면 돈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줄 만한 존재냐라는 거죠. 오히려 요즘 보니까 지금 최대로 떠오르는 사회 문제가 우리 MZ세대들. MZ세대들이 더 이상 현실에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 해가지고 대출까지 다 땡겨가지고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했다가 지금 거의 뭐 억대 빚쟁이가 된 청년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 문제를 국가에서 해결해 주냐 하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 그거는 개인의 선택인데 왜 국가에서 해결해 주냐. 이제 막 시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이제 빚을 갚지 못하는 2030 세대들이 많아시다 보니까 그러면 그 2030 세대들은 무엇을 믿고 갈 거냐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돈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을 하지 않고 신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세상에 믿을 만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게 없다라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표현도 나오냐면 하나님은 믿부사 이런 표현도 나와요. 믿부다라는 것은 믿을 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믿었던 열두 제자들까지도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쳤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광신도 진짜 종교에 미쳤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미친 게 아니라 진짜 믿을 만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번지점프를 할 때 그냥 뛰지 않죠. 안전장치 하고 뛰죠. 그렇죠. 안전장치를 하고 뛰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국 그 안전장치를 뭐하냐?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저처럼 좀 고소공포증. 저는 좀 높은 데 올라가면 오금이 저리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무서워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 막 높은 데서 뛰니는 산들 보면 어떠냐? 그게 미친 거. 미친 소라는 거죠. 저거 왜 하지? 그래서 저런 걸 왜 하지? 그런데 우리는 미쳐보이지만 믿음 구석이 있으면 오히려 그게 짜릿함을 주는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피하니까. 그렇죠. 스릴 있는 모음만 하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난 안 죽을 거거든요. 이 줄이 나를 안전하게 잡아줄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랑하면서 어려움과 힘듦이 아휴 인생 어려워 힘들어 나 못 살겠어. 그건 내가 믿을 만한 것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진짜 믿을 만한 존재가 생기면 그런 인생이 오히려 더 굉장히 스릴이 있고 박진감이 있고 너무 주의 믿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하지 않는 분들은 무조건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을 만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100% 믿을 수 있는 대상 아니면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적어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좀 부족하다가 느끼신다면 한번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켰는지를 보시고 한번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저 같은 20대, 30대 남자들 중에 몇 명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건 좀 약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자신이 강하면 의지 안 해도 되니까 나를 믿고 가는 거지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런 말 좀 많이 들어요. 그거는 어떨까요? 2030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40대가 되면서 진짜 40대는 몸이 확 가거든요. 그거는 나이만 조금만 더 들어도 그지 입에서 그런 말은 절대 못 나올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어야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데요. 오히려 우리 청년들 2030 세대들 이불킥 한 번 안 해보셨습니까? 인생 살면서? 배웠죠. 자기 믿는데 이불킥은 왜 하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나의 과거가 너무 창피하니까. 그것만으로도 나라는 존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차차님이 신화창조 8기라고 하셨잖아요. 아이돌, 아이돌은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영원하시던가요? 영원한 우리 오빠들이었지만 다 결혼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걸 바라보더라도 세상에는 정말 끝이 있고 믿을 만한 게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아무것도 못 믿어 이러면 본인 스스로 납득하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우리 아까 나궁궁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목록을 한번 쭉 적어보시고 내가 이걸 진짜 영원히 물론 우리 인생은 살다가 죽으니까요.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믿고 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지 우리가 가끔 혼동하는 게 있는데 아까 라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약한 사람이 신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의지하는 것과 의존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030 세대들이 얘기했던 부분은 의존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기대는 것인데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꼭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스스로 노력을 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강사님께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여우수하와 갈렙을 통해서 우리들을 많이 돌아보고도 있는데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딱 한 줄로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적용하면 마음 먹은 대로 보이고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두려웠던 그 성을, 여리고 성을 처음으로 정복하거든요. 그때 그들이 썼던 방법이 성을 도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그냥 돌고 외치니까 성이 무너졌거든요.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었는데 미리 겁먹고 그걸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가 클수록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문제가 크지? 나로서는 이거 해결할 수가 없는데라고 우리가 불평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주저함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점검하면 오히려 그 큰 문제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신천지에서 지금 10만 수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10만 수료를 한 번 했지만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10만 수료를 이룬다는 건 그 10만 수료와는 느낌이 더 다르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 10만 수료를 이루어냄을 통해서 진짜 신천지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그 요소와 갈렙의 고객처럼 하나님은 저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그 고백이 그 10만 수료를 통해서 또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신천지교에 안 다니는 사람들은 또 지켜보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과연 이루어질지. 그 이루어지는 건 믿음을 가진 자들로 이루어질 겁니다. 나중에 실제로 그런 게 현실로 일어났을 때 뜻대로 되는구나라는 걸 한 번 경험을 해보시면서 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요소와 갈렙을 통해서 요즘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건 도저히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분명히 그런 문제거리가 있었는데 딱 답을 주셨어요. 현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가다 보면 그 부분들이 잘 해결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네요. 우리 차차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어요? 저도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게 많다고 느꼈지만 현실의 눈으로 보는 순간 그동안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믿고 저도 가야겠습니다. 화이팅! 역시 차차, 의라차차. 의라차차. 저도 느낀 게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그런 기적,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당연한 게 된다는 말씀이 좀 와닿으면서 저는 당연한 걸로 여기지 말고 항상 감사함을 갖자. 그래서 저도 어머니랑 같이 대화할 때마다 항상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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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그러거든요. 오늘도 감사, 감사하네 이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이런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저희도 아주 훈훈하게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오늘 차차님은 긍정 MC로서 이 하늘팟 방송에 첫 출연이셨는데 오늘 방송을 해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우리 마태지파 미남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하늘 같은 이 하늘팟의 저보다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많이 배웠고요. 제가 차차라는 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파이팅이에요. 그래서 인생 의라차차 힘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팟의 파이팅 요정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힘을 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늘팟에 필요한 게 이 구독수랑 좋아요, 댓글들인데 그거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자주 부탁드릴게요. 아주 팍팍 이렇게 밀어드리겠습니다. 하늘차차 해주세요. 뭔가 될 것 같네요. 참 이게 낭강사님 나오실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셔서 연결고리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니까 이해가 잘 돼요. 그리고 말씀 듣다 보면은 자기 포기가 되거든요. 맞아요. 내가 앞으로 나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이 생겨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강사님. 아무래도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악플은 안 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선불만 달릴 거라고 믿고요. 우리 하늘팟 가족들도 아마 저희와 비슷한 느낌이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성경해부학에도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들과 시대를 넘어 공감할 수 있는 인물 중에서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하늘팟 가족들이 골라주신 인물들 중에서 성경해부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맘대로 멘트를 했는데 남강사님께 허락받진 않았습니다. 괜찮으신 거죠? 괜찮습니다. 유황이면 에스더 준비하고 있거든요. 마치 모른 척하고 에스더 달아주셔도 댓글로 주신 것처럼 또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 에스더를 기억하세요. 네, 오늘 성경해부학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성경해부학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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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